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기영이에요. 오늘은 이런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방금 이거 뭐였지? 오늘의 메이크업 취재는 여러분 약간 아시겠나요? 보라보라한 이 느낌? 2018년도에 트렌드 컬러가 바로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울트라 바이올렛의 얼굴 전체에 느끼는 약간 무리가 있었고요. 제가 그 정도로 소화를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눈과 블러셔 그리고 립까지 보라보라한 느낌을 최대한 줘보려고 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약간 센? 약간 화려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인데요. 분명히 이런 메이크업보다 더 옅은 더 진하지 않은 메이크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걸 알지만 이거는 저의 그냥 취향을 100% 반영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거 헤라의 블랙 쿠션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7호를 써볼게요. 오늘은 약간 약간 세미매트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블랙 쿠션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한때 엄청 많이 거의 진짜 한 달 내내 이것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고 다녔던 그런 쿠션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아파 보일까요? 다음은 이거 킬 커버 에어리핏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얘도 약간 매트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말고요. 소량만 찍어서 가리고 싶은 부위에 콕콕 찍어 바릅니다. 여기 이렇게 붉은 이 다크서클을 다 가려줄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도포를 해준 다음에 블렌딩을 하려고 하면 이미 자국이 조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요즘은 턱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광이 엄청 도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더 매트하게 잡기 위해서 이거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팩트 얘도 충분히 털어준 다음에 조금 더 꾹꾹 눌러서 파우더 처리하고 싶을 때는 브러쉬 끝을 약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좀 더 눌러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 여기를 이렇게 누르듯이 하지만 조금 더 파우더가 모공 속으로 짱짱하게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눈썹과 눈두덩이 전체 코 옆을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그리고 눈썹은 이거 홀리카홀리카의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 사용할게요. 이거 아치가 살아있는 눈썹을 만들 건데 제가 지금 검은색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 머릿속이 보다시피 완전 블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로 얇게 조금 딴 다음에 브로우 카라로 염색을 해줄게요. 먼저 여기 아치를 잡기 위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끝을 내려서 얇게 먼저 빼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조금 많이 내려와서 굴곡이 진 눈썹처럼 보일 수 있게 눈썹 앞머리를 좀 밑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양을 잡으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밑에를 먼저 그리고요. 위에는 최대한 얇게 더 눈썹이 얇아 보이게 그릴게요. 대신 아치는 살리기 그럼 이런 자연스러운 눈썹이 완성이 돼요. 스쿨 브러쉬로 결을 정리를 해주고요. 에뛰드 하우스의 청순 거짓 브라운 2호 라이트 브라운 색상으로 조금 밝은 색상인데 이걸로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서 좀 색을 중화 시켜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눈썹이 옅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색감의 변화를 줘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제일 먼저 섀도우는 이거 가장 조금 쿨한 느낌의 클래식 섀도우 오늘의 주제는 울트라 바이올렛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화려하고 색감이 조금 강한 평소에 제가 하는 메이크업보다 조금 강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쿨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언더는 약간 충혈이 됐지만 앞에보다는 끝으로 모으기에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끝은 항상 위로 빼기 이렇게 해서 위로 그리고 끝에 조금 더 음영을 지게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에뛰드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라떼 사용할게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라색의 기운이 눈에 들어갈 거예요. 얘를 먼저 쌍꺼풀 라인 안쪽 전체에 다 채울게요. 약간 길게 끝은 빼고 위로 전체적인 눈꼬리를 살짝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부터 약간 위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연결이 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중간까지 근데 쌍꺼풀을 채도 정말 이 반달만 딱 채우면 조금 촌스러워 보여요. 너무 경계가 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 앞을 살짝 더 블렌딩을 해서 눈을 떴을 때도 이 보라색의 느낌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위까지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더 예뻐요. 버건디스러운 느낌의 보랏빛 섀도우를 발릴 텐데 얘는 펄이 들어가 있는 꿈꾸는 석양이라는 섀도우예요. 얘는 이렇게 작은 스몰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언더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나가 줄게요. 앞을 한번 터치해주고요.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앞을 하고 여기 라이너가 지나갈 부분을 살짝 색감을 올려주고 뒤에서 한번 더 넓게 블렌딩을 가요. 그리고 뒤에는 C자로 막아주기 여기 밑에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앞에 살짝 막아주고요. 길게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느낌으로 그리고 라이너가 그려질 곳을 지나가고 뒤에는 C자 그러면 조금 더 블렌딩이나 화장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자색 고구마를 한번 더 위에 올려서 발색을 높일 건데 그대로 눈 위에 찍어서 발색을 조금 더 높여줄게요. 그리고 아까 발랐던 그 브라운 섀도우가 묻어있는 이 브러쉬로 경계를 한번 더 이렇게 풀어서 좀 더 부드럽게 연결을 해줄게요.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이거 에스쁘아의 페인트 미라는 샴페인 골드 펄의 이 펜슬로 눈 앞머리를 조금 밝혀줄게요. 그대로 여기 눈 앞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눈 앞머리를 약간 도톰하게 중앙까지 와줄게요. 이 색깔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포인트 주기 예쁜 색상이라서 애교살로 하기에 너무 예쁘고 이게 눈두덩이에다가 그냥 여기 눈 가운데 좀 더 입체적이고 차르르한 펄을 주고 싶다 할 때 써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여러 군데 되게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토니모리의 백제 아이라이너 블랙 색상을 사용을 할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블랙 색상을 사용하는데 뭔가 오늘은 딱 블랙이에요. 이거는 완전 블랙이야. 여기에 약간 브라운이 같다 하면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1초에 고민도 없이 블랙을 선택했어요. 웃었을 때 여기 그림자가 지는 데 있죠. 여기보다 절대 내려가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끝에를 웃었을 때 꼬리지는 여기 부분을 가장 밑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느낌 많나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가 약간 밋밋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까지 연장을 시켜서 이제 앞으로 가서 라인을 마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점막을 조금만 더 두껍게 칠해줄게요. 딱 이 정도만.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남은 잔량으로 언더를 오늘은 다 그릴텐데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정말 살짝 지나가서 블랙 색상을 정말 조금만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앞고리부터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끝을 그릴 때 여기 점막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여기서 약간 일자로 빼서 뒤라인과 만나지 않게. 짜잔! 이렇게 양쪽 다 완성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이 자줏빛으로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끝에 살짝 못 미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터치해서 완성도를 높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 큰 브러쉬로 한 번 더 털어내기. 다음은 뷰러. 시시이도 마스카라는 너무 많이 하진 않고 살짝만 찝어준 다음에 오늘은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제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잡고 컬링을 해줄게요. 이거는 조금 완만한 그런 공유를 갖고 있어서 조금 긴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클리오의 프로플레이 믹스 컬러 아이래쉬 4번 하프 포인트라는 디자인인데요. 자세히 보면 뒤로 조금 갈수록 길어지고 앞은 짧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너무 아래로 붙이지 않고 눈에 떴을 때 이 라이너를 따라서 약간 위로 붙일게요. 그리고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창 쓰다가 다시 재구매한 슈에모라의 페탈레쉬인데요. 조금 깔끔하고 너무 꾸덕꾸덕한 속눈썹 표현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스카라입니다. 특히 앞부분에 더 꼼꼼히 해서 균형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언더도 해줄게요. 오늘 만큼은 속눈썹을 약간 뭉쳐서 발라주고 그리고 이거는 디어베 브라운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인데요. 좀 더 풍성해 보이는 언더 마스카라를 연출하기 위해서 언더에 속눈썹을 심어줄게요. 그리고 쉐이딩은 바비브라운의 골든 라이트 조금 제 피부 색상보다 한 두 톤 정도 어두운 평소에는 데일리로는 쓰지 않는 색상으로 오늘은 컨터링을 약간 빡시게 들어갈게요. 우선 광대를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잡고요. 이 브론즈한 느낌이 앞에서 봤을 때도 살짝 연결이 될 수 있게 광대를 좀 많이 쓸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코 모양에 조금 신경을 써줄 텐데 괄호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서 이렇게 코에다가 대춘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괄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눈이 있다면 눈 앞구리를 감싼다는 느낌으로 둥그렇게 여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콧대도 직각으로 연결을 시킬게요. 그리고 그 괄호를 눈썹과 이어주세요. 코는 끝을 세모나게 조금 날렵하게 막아주고 코 벽을 쓸면서 얄쌍한 코를 만들어줍니다. 뭔가 코에 쉐입을 잡을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코 쉐이딩을 다르게 할 때마다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코는 끝을 조금 티나게 끊어줄게요. 그래서 코끝이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간 느낌으로 또 좋아하는 인중. 인중은 오늘은 넓게 컨터링을 하지 않고 딱 한 줄을 정말 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코끝과 이렇게 이어지게 그리면 조금 더 코가 높아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웃었을 때 나는 애교살도 한번 더 잡고 또 앞에는 진하게 뒤로 갈수록 연하게. 왜냐면 알게 모르게 눈이 조금 더 커보여서 그렇지 않나요? 웃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눈이 커보이는 느낌. 오늘은 눈썹도 굉장히 포인트지만 립과 블러셔가 되게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확 보라보라는 느낌을 여기서 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마몽드의 플라워 팝 블러셔 3호 선셋 로즈를 넓게 바르고 그 위에 조금 더 바이올렛 강한 보라색을 확 얹어줄게요. 사실 두 번째 올릴 색감이 약간 굉장히 강한 보랏빛이기 때문에 너무 동동 떠다닐까봐 얘는 베이스로 잡아주는 색깔이고요. 얘는 일자로 가다가 끝을 넓게 감싸줄게요. 근데 오늘은 꼬리를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이쪽에 면적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로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러셔라이트 여기를 가로로 한 번 그어주고 광대를 잡아주면은 앞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끊어서 면적이 좀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가로로 해주고 광대를 끊어주기. 그리고 이제 완전 바이올렛. 이 색감을 확 끼얹을게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6호 로즈 블러썸이고요. 얘도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매트한 제형입니다. 얘는 제가 발랐던 데도 조금 더 눈가와 밀접하게 앞에 부분을 쓸어줄게요. 그리고 광대까지. 근데 아까 그 선셋 로즈가 조금 분홍빛의 그런 코랄 느낌이라서 쿨한 느낌의 보라색이 섞이면서 좀 더 느낌이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입술을 바르기 전에 어김없이 컨실러로 한 번 색을 덮어줄게요. 왜 컨실러로 미리 색을 죽이고 하냐는 짐을 말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색이 약간 자줏빛이고 조금 진한 입술색을 가졌어요. 그래서 립을 발색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제 자줏빛의 그 원래 입술색이 금방 올라와서 어떤 색을 바르든 조금 핑크빛, 자줏빛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한 번 입술색을 잡고 그다음에 원하는 색을 올려줘야지 지속력도 오래가고 원하는 그 립스틱의 컬러가 그대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가려주고 립스틱을 바르는 편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를 텐데요. 먼저 에뛰드하우스의 떨리고 싶은 베이지. 약간 애외비비 컬러 중에서 좀 더 자줏빛이 도는 그런 컬러인데 얘를 전체적으로 오버립으로 바를게요.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다음에 입생로랑의 매트한 라인의 15번. 이거는 완전 플럼빛 이런 색인데요. 오늘 메이크업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는 입술 안쪽에만 발색을 할게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립은 이게 끝인데 뭔가 울트라 바이올렛은 이거보다 좀 더 빨간빛이 돌아올 것 같아서 루비우를 살짝만 끼얹을게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거. 베카의 하이라이터 사용할게요. 이런 골드 색상인데 한번 여러분 제가 붓이 지나가는 곳에 얼만큼 광이 싹 올라오는지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장난 아니죠? 빠밤 슉슉슉슉슉 왜 베카가 한국에 안 들어올까요? 빠밤 코끝과 이 코트 턱 끝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 코트 이 코트 이 코트 이 코트 백스 이 코트 이 코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